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전동 1동 2동 답심 1동 이재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지역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동대문구 대표 일꾼으로서 지역의 행복 추구를 위해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살피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방향하여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첫 구의회 입성으로 좀 남다른 각오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좀 의정활동 해보시니까 어떠셨을까요?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험과 지식을 쌓아 기초의원으로서의 영향을 갖추기 위해 많은 걸 배우고 노력했습니다. 의정활동의 성과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예결산 의원으로 들어가서 적재수소에 쓰여지는 예산을 살피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기후변화와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녹지 면적이 부족한 동대문군의 짜투리 공원을 이용해가지고 청장님하고의 협약을 해서 공원을 좀 많이 만들고 주민들한테 활력소가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참 궁금하고 또 구의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구의원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의용소방대, 자율방무원대원 등에서 현장 중심의 지역 활동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위해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지역구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동대문구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직접 기여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구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주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 제시하는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동대문구 대표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동대문구 의회를 보면 여야 의원의 비율도 다르고 또 각자 성향도 있을 것이고요. 집행부와의 관계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의원 개인의 소견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구정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의정활동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정책개선과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책결정과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 의원들끼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하나된 의회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지역에 좀 해결하지 못한 수건 사업과 지역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할 사항이 있을까요? 전농동은 주택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차난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웃과 다툼과 분쟁 그리고 주차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학교 주차장 공용화와 공용주차장 활성화 등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또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각지대와 우험지대를 파악하며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의 병뿐 아니라 주택가,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속으로 벗어나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 개선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모두 내 부모다 생각하는 생각으로 경로당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경진 우리 당협위원장님과 동네를 도는데 KT 전화국에 부지를 새로 사면서 도로를 갖다가 다 내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건축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3m 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쾌적하게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계획들이 정말 끝까지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 주시죠. 먼저 저에게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두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대문구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며 구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을 더욱 살기 좋은 동대문구로 만들기 위해 앞정서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